올해 10월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특별전교의 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전교의 달을 앞두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선교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교황은 신앙은 상품이 아니라 보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특별전교의 달을 기다리면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 말입니다. 교황은 전세계 신자들에게 세상에 자신을 내던지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미 매년 10월을 전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자는 게 교황의 당부입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교서를 통해 선교활동에 어떤 이해 타산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금선포가 식민주의 세력의 이익에 결부되거나 민족주의로 치닫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9년, 프란치코 교황은 다시 보편적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걷잡을 수 없는 세속주의 안에서 다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사악한 공격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마테오보금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선교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고향과 가족, 국가, 언어, 지역교회를 떠나 세상 끝으로 파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할 보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특별전교회 달 주무부서인 교황청 인류보금화성과 교황청 전교회는 다양한 활동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0월에 교구 또는 전국차원의 개막식과 폐막식, 철야 전교행사, 성모발현성지와 순교성지 술래장려, 선교사도직 활동기금 마련 등입니다. 올해 특별전교회 달은 10월, 특별전교주일은 10월 20일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